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 무순이 줍줍 청약 물량이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우선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 무순이 줍줍 청약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 무순이 청약 주요 내용 그리고 무순이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 무순이 청약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공급 위치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교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0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에 3세대가 나왔죠 모집 공고문이 궁금하시면 해당 모집 공고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청약 일정 보시면 모집 공고일이 2023년 11월 24일이죠 청약 접수는 11월 29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계약일은 12월 11일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급 대상은 우선 84A 타입이 2세대 84D 타입이 1세대 총 3세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 타입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은 이쪽을 지니 가능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 식당이 마통풍 구조죠 그리고 욕실 2개, 드레스룸 구성되어 있고요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실외기실이나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84D 타입 볼게요 84D 타입은 보시면 현관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하고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2개, 알파룸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구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팬트리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 간단히 볼게요 사업 위치는 인천 영종 하늘도시내 A40블럭 건축 규모는 총 12개동,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총 870세대로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288세대 8사 타입이 582세대로 총 870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본 아파트는요 2023년 11월 10일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요 무순의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청약자 나이 등 청약자격 조건의 판단 기준이 되죠 그리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궁금하실텐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9월 3일 금요일이었고요 주택 공급 가격 및 세부 단지 여건 그리고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전매 제한 거주 의무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 발표일부터 3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보면 아래와 같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급 내역하고 공급 금액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급 위치는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 A40블럭이고요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 12개동 총 870세대 중 계약 해제 3세대가 무순이 줍줍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입주 시기는 2014년 1월이고요 공급 대상은 84A타입이 2세대 84D타입이 1세대 그리고 84A타입 103동 101호는 분양가가 3억 6470만원 그리고 84A타입 그리고 84A타입 보면은 107동 801호는 분양가가 3억 684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84D타입 102동 1206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억 683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계약금 10%는 계약시 당금 90%는 입주 지정일날 완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금계획 잘 계획하시고 무리 없이 청약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아래는 발코니 확장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하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 여부나 과거 정점 사실 여부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는 청약 신청 제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래는 유의상 기타 사항이니까 역시 확인 필수이고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입지를 한번 볼까요 입지 보시면 여기가 인천국제공항이고요 그 옆에 영종역에서 한 도보로 한 50분? 직선거리 50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한신더유 2차가 여기에 이제 위치한 거죠 그 옆에는 한신더유 1차 스카이파크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3연륙교도 호재가 있습니다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뭐 청라 국제도시가 가깝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천공항철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초품화입니다 하늘초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 16호 근린공원도 있고요 박석공원이라고 해서 쾌적한 그런 생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종하늘도서관 뭐 가까운 곳에 중산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등이 있다는 점 하늘체육공원도 있고요 중심상업지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천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연장 4.67km 폭 29m에 30m 왕봉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2025년이죠 개통시 영종하늘도시하고요 청라국제도시를 더 빠르게 연결하게 되고 교통은 공항철도, 경인고속도로 등 청라와 서울을 빠르게 가는 교통망이 되어 있고 학생권으로 단지 바로 초품화죠 하늘초등학교가 있는 아이통학 걱정 없는 단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쾌적한 공원도 준비되어 있고 박석공원, 근린공원, 단지네공원 등 쾌적함이 다른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7가지의 미라클 프리미엄인데요 1. 제3연륙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것 2. 학생권으로 초품화 하늘초등학교 있다는 점 3. 단지 앞 정원 같은 박석공원이 있다는 점 4. 영종과 서울과는 더 빠르게 쾌속 교통의 가치 5. 7개의 테마파크 및 넓은 동강거리의 리조트용 단지 6. 도보거리 중심 상업시설 7.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인데 주변에 이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종하늘도시 제17호 블링공원 천사공원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박석공원 넓죠 정원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하늘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인천 고등학교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대부터 보이는 인천 중산 한 도보로 18분 정도 걸리고 인천 중산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죠 또한 초등학교가 하나 더가 있죠 인천 중산 초등학교 그리고 한 도보로 11분 하늘도서관도 있고요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영종 초등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도 보이네요 혹시나 영화 좋아하시면 롯데 시네마까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거리를 재보면 여기까지 도보로 한 15분 잡아야 되겠네요 직선 거리가 12분이니까요 등등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요 주변 시세미 효과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호바서밋 스카이센트럴 84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니까 4억 천만원 선으로 효과가 보이고 있고요 높은 가격 수는 5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의 8사타입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 효과를 쭉 알아봤는데요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2013년 5월 19층이 4억 2천만원에 거래된 이력도 보였고요 아무튼 이 시세 이 효과로 보면 안전마진이 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으로요 그럼 저만의 생각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종하늘도시 한신도유 2차 무순이 청약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주변 시세는 8사타입 같은 경우 4억 5천만원에서 5억원 선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면 주변 효과 대비 안전마진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신도유 2차 아파트는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사업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단지였고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인천하늘초가 인접한 초품화 단지로 자녀들의 도보 통학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 그 외에 별빛초등학교나 영종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중산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쉽고 영종IC, 금산IC 등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도보 47분, 자전거로는 13분, 거리에 공항철도 영종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나동을 잇는 총연장 4.67km, 폭 29m에서 30m의 왕봉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 예정이며 개통 완료 시 서울 서부권까지 30분대로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거쳐 제3연륙교 입구인 남청나IC까지는 19.3km 구간인데 지하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일대교통체증이 좀 더 안아낼 전망이라는 점 하지만 해당 영종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반드시 임장을 가보시고 부동산에 들어가 보셔서 임금 부동산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숨겨진 호재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팩트체크하시고 청약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얼마전에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에 동문해 주셔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인플루언서 팬이 되어주신다면 좀 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광고였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